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공주님! 하이! 오늘 완전 예뻐요 머리! 너무해 언니가 예뻐서 머리가 예쁜데 어 이거 괜찮아 저희 곧 올라가요 3분 뒤에 안녕! 1분 뒤에 올라와 안녕! 제가 자켓 레몬 컨셉을 할 때 스티커색 드레스를 입고 이 머리를 했었는데 팬분들 반응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청약이니까 상큼하니까 이 머리를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해봤는데 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시그니처 머리를 반가세요? 그러니까 생중이긴 합니다 입니다! 원래 땡땡이었는데 짠! 여기 공전인데 100원밖에 없어요 왜냐 여기다 다 쏟았거든 얼마 전에 산 안경을 뽑힐게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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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는데 공부 좀 잘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시라입니다 여기는 엔카운트다운 대기실 저희는 지금 인터뷰하러 가는 걸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옆에서 희해가 밥을 먹고 있습니다 짠! 맛있다! 이 머리를 활동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귀여워 귀여워 이번 활동도 귀엽게 상큼하게 파이팅! 안녕! 안녕! 여기가 어디? 엔카운트다운! 우리 타이틀곡은 여기다 엔카운트다운! 안녕! 드디어 저희 음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음방! 팬분들이랑 같이 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산업했는데 어땠어요? 일단 사실 처음이어서 조금 떨리는 거예요 언니 처음? 네 뭐가? 아니 아니 처음이라는 게 어? 무대를 처음 보여준다 그 말이죠 I got it I got it 근데 팬분들 보고 마음이 편해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신이 나니까 온 무대를 하면 진짜 신기한 게 신이 나요 맞아요 진짜 행복해요 아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잖아요 썸네일 누가 나온다? 아 그럼요 아 우리 우리 여기 여기 샤우팅까지 샤우팅까지 해서 저희 셋이 썸네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썸네일이 나온 이유는 썸 썸 썸에서 확인해 보시면 꼭 봐주세요 그러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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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타렐라 퀴근 너무 맛있어 포슬라트에요? 대닐 나랑 되게 초코치레를 뭔가 진짜 맛있어. 이게 진짜 맛있는데. 소유 거 맛있잖아. 언니랑 조금 들어가시는 거 같은데? 아니다. 브라우니 초코? 오늘 매장 살비 성공. 아비도 어렵죠. 아직 습하지 않아서 좀 신경 쓰는 게 많아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은데 와다다는 다 몸이 움직이니까 오랜만에 와다다 의상을 입고 와다다를 음명에서 보여드리게 됐는데 또 바로 뒤에 있는 업도 있으니까 그 상반되는 분위기에도 매력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할 듯합니다. 상반기 결승을 볼 수 있도록 오늘 와다다 1위 하긴 도와준 습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습관이 와다다 때는 뭔가 어떤 표정을 지어도 치기했어요. 머리 색깔이 치기했다 보니까 뭔가 유니크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리고 머리는 어두워지다 보니까 뭔가 어떤 표정을 해도 뭔가 시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와다다는 귀엽게 말고 시크하게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 valle 씨는 또 그iledRI 이 тем게 Clin væ Reason Libraries 출발 출발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여러분 근데 팬들이 지금 정말 너무 많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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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번 해도 힘이 더 많아요 점점 힘이 올라가서 다양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항상 무대 위에서 스탠바이 하고 나서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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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불태그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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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봐봐요 1, 2, 3 1, 2, 3 1, 2, 3 오케이 대결! 야 대결! 꾹꾹! 꾹! 야 이거! 솔직히 울려졌네 아 근데 진짜 둘 다 부끄러운데? 둘 다 잘 찍어줬어요 우리 캡플리안 오늘 잘 잤나? 캡플리안 항상 일찍 일찍 와주셔서 기다리는데 힘드시진 않을까 걱정도 되지만 그리고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항상 늘 고맙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나의 사랑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안녕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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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예쁜 센터에서 예쁘게 엔지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내일 인기라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미트! 그 음방 보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장에 오신 게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응원법도 너무 좋고 그리고 그 에너지가 더 저희에게 전달이 잘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미트! 내일도 더 화이팅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준비해주세요! 바이! 지금 저는 회사하러 왔는데 컴백 처음 대면 순서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대되고 재밌게 놀아요 voor 우 Heather we are going to help us we are going to get to the lines of music we are going to see and says we are going to get to be up and we are going to get into the at the end of the week we are going to get to the 눈 감은 눈 어서 눈을 닿아 어서 눈을 닿아 뭐가 보여 넌 뭐가 보여 넌 바로 지금이야 바로 지금이야 Here we go we go 선상 속에 날려섬 따라서 Oh my god We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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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오늘 포니테일 했어요 엄청으로 포니테일을 하는 건데 안녕하세요 방금 자꾸 발을 잘 안 줘 좀 보셨네요 좋네요 방금 정평이 오니까 그걸로 머리 했잖아 그걸로 머리야 Oh my god 이제 신경 후 새로운 깜짝 ahlen 오 씻있네요 희생 와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그래요? 정말 그 직캠 찍으셔야 돼요 진짜 아니 그 감독님의 직캠 찍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 이게 다혁이 말보다 빨라요 지금 이거보다 빨라요 얘 느려 얘 느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리는 필요 이번에는 레전드 나올 것 같은데 맞아요 진짜 재밌었어요 오늘 좀 베이비 살아가요? 솔직히 오늘 예서보다 아기 같은 것 같아요 귀여워 오늘 엔딩 여정 예쁘게 봐주세요 열심히 준비했어요 언제 나올지 오늘 엔딩 모연 여정을 위해 다이애즈 다이애즈 인사드리겠습니다 1,2,3 Future Eye, Future Mine 안녕하세요 유캠즈입니다 워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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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웅 You're my tide away 둘 다 내게 look free 너는 내 soul agent ת ae 스태프 저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캣셜 아예 캣셜 하이 감사드립니다 결지 캣셜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고생했어 팬사이 저 받으셨죠? 저희 팬사이 이렇게 끝마치게 되었는데요 마음속 팬사이 화이팅 그럼 팬사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